미국이란 나라는 북한에서는 한 안으로 살 수 없는 절천지원스죠. 제가 12살인가 13살인가 그때 여자 2명을 총살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었어요. 15, 16쯤 되면 실탄훈련하러 일주일씩 어디를 갈 어떤 이런 사태 발생했을 때 그들도 총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임태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특히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사실 때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떠셨나요? 미국이란 나라는 북한에서는 한 안으로 살 수 없는 절천지원스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 시스탄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제는 악랄한 어떤 그런 대상 딱 머릿속에 그때 떠오르는 미국인이란 그런 그 인식이 어떤가요? 일단 코쟁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북한 분들은 코가 굉장히 크고 항상 철모를 쓰고 군인 그런 거예요 흉악하고 코가 이렇게 길고 눈은 엄청 이렇게 흉악하게 일명 악마처럼 그려놓고 그랬어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선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그런 걸 배워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미제 놈들을 때려 부치자 뭐 이렇게 하고 유치원 넘어가면 막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미국 놈 때려 부치기 해가지고 운동대회 같은 거 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앞에 표마리 그 군인, 미국 군인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네킹 같은 걸 세워놓고 그걸 아이들 보러 가서 찔러서 빨리 온 빨리 찌르고 빨리 돌아오는 그런 이제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 거는 그 학교 교과서나 그리고 어떤 교실 복도회랑 이런 것들에 이제 사진 전시처럼 해놨던 사진들의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되는 거는 여자 머리에다 대못을 박는 그 대상이 바로 미국인이었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기억나는 게 그 신천리 학살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했다는데 되게 무서워요. 그게 뭔데요? 아, 그게 미국 그 해리슨 주민인가? 그 한 개 중대가 이렇게 북한 그 신천리에 두 달 동안 있었는데 그 민간이 너무 많이 학살한 거죠. 근데 학살하는 방법이 그냥 총을 쏴 죽인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막 멋을 박아 죽인다거나 뭐, 목 이렇게 좀 강목을 넣고 밟아 죽이고 뭐, 여자 같은 건 가슴을 잘라서 죽이고 애기 엄마하고 애기 분리해서 이렇게 죽이고 뭐, 개 물려 죽이고 뭐, 개 물려 죽이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사실이라고는 제가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박물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6.25전쟁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전시물들을 카피를 해서 학교의 모든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어떤 그림 같은 거? 그림처럼, 사진처럼 해서 사진도 찍고 그림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까지 있을 정도면 그런, 그거는 정말 진짜 막 미국인 죽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막 파묻고 근데 그 파묻히고 총칼에 찔리는 사람들은 되게 전통적인 한국 옷도를 입은 분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군인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냥 학교 복도 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이런 일을 했었다.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적개심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때려봅시다.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게 티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거기에 USA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입은 거예요. 그 옷을.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단에 얼려놓고 이 학생이 이런 옷을 입었다. 학교 전체 안에서 세워놓고 네. 맥뱅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건 어디서 나서 이런 실수가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 시장에 나가면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이렇게 파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새 옷을 사기보다는 벼룩시장처럼 벼룩시장처럼 남들이 입던 옷을 굉장히 많이 사고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옷들이 있는데 사실 네이밍 탭을 다 떼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써있으면 거기에 형태입이나 그걸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판매가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영어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으니까 네. 그냥 되게 괜찮았어요. 그냥 입고 합격을 가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입고 합격을 갔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어 진짜 자식 잘못 교육을 시켰다라는 죄송하다는 그런 반성 쓰고 저도 이제 교단에 올라가서 엄청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옷을 바로 벗어서 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시시탐탐 북한을 노린다고 생각을 할까요? 6.25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 김일성이 이제 확 그냥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통일 다 될 어느 그 시점에 유엔군이 관섭을 하면서 오늘날의 38선이 그어졌다. 결국은 통일을 앞두고 미국의 관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이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철전지원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한은 지금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래서 헐벗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남한에 있고 그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오면 혹시 정말 북한과 미국이 만약에 싸우면 누가 더 강하다고 믿을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내 입장은 북한을 이길 국가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예를 들면 핵을 무장했고 인부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못한다는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는 대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붙으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초토화시킬 거다. 북한이 미국보다 더 세다고 어떻게 세뇌교육을 시키나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유엔에서도 저기 후어물자로 들어오고 이러게 되면 이제 저기서 북한의 언론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군님의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미국 놈들이 혹은 유엔에서 이렇게 갖다 바친다. 우리나라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그분의 어떤 그 위대함에 그들을 봐라 이렇게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역으로 세뇌교육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데 미국이 도와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에서 도와준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유엔 적식장 어릴 때 삶아 돼 있잖아요. 옥수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미국 국기 그려져 있고 USA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거기 살 때는 미국이랑 몰랐었죠.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먼저 해 준 거 옥수수랑 잠깐만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미국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몰랐죠. 오 그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미국 국기 밑에 USA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 그 뜻을 몰랐었죠. 그러면 북한에서 온 이런 식량들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한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미국에서 왔구나 이건 한국에서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시절 얘기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데 네. 이 정보를 어떻게 접하죠? 헐리우드 영화나 약간 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나요? 북한에서 타이타닉 이 헐리우드인가 그쵸 그쵸 타이타닉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봤어요 보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유명한 영화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북한 사이에 지금 지금 밑에 깔려 있고 또 거기 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 타이타닉이나 그리고 옛날에 나온 브루스 웨일스가 나오는 액션을 굉장히 많이 했던 영화들 다이아드 같은 네. 다이아드 그런거를 다 북한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할리우드 영화고 미국에서 프로덕션을 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꼭 그걸 어느 나라에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코가 큰 나라는 러시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영국도 있고 그리고 007이 굉장히 많은 북한에서 유행이 됐었기 때문에 영국 영화를 제임스 본드 네. 제임스 본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국 영화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일반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네. 국가적으로 이제 남한 영화나 그런 걸 봤을 때 처벌이 외국 영화를 봤을 때보다는 남한 영화를 봤을 때 더 심하게 처벌해요 미국 영화를 걸렸을 때는 그냥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치조를 받는 걸로 끝나지만 한국 영화를 봤을 때는 그거의 한 10배에 달하게 그게 이렇게 엄중하게 처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영화를 보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자유롭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보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위험도가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 영화 헝콩 영화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구하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 안에서 미국 사람을 접할 기회가 있나요? 왜냐하면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네 유명한 미국 농구 선수가 가서 게임을 같이 본다든지 이제 위대한 수령님이 이렇게 위대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막 찬양한다 이런 식으로 체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그건 다 보겠네요 TV로 그러면 보죠 아 그러면 아 역시 미국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한국에 와서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알던 미국 사람 아닌데 진짜 미국인인가? 뭐 이런 느낌 너무 잘 웃고 우리 인사도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그런 부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인 과는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제가 이제 텍사스에 한 1년 동안 살아 미국으로 가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만이 깨졌어요 제대로 된 자유를 느끼고 있구나를 그때 느꼈었고 그리고 항상 북한에 있을 때 저기였고 큰 나라였고 사람들 가면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나라라는 어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그 나라 이제 가서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보다 미국에 갔을 때 그러면 미국을 못 가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되게 총기 사건이 많이 나고 또 가장 무서운 게 이 흑인들하고 백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인종차별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괜히 가서 아시아인 내가 피해받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태어나는 정말 처음 어떠셨어요?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이상했어요 옛날에 그토록 철저인지 원수적된 그 국가로 내가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회가 좀 말로 형용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걱정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일단은 총격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봤었기 때문에 가서 총에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많은 부분은 그냥 긍정적이고 설렜어요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딱 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사람들의 그 자유분방함 내가 생각했던 자유분방함 그 자유주의는 이기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딱 도착해서 느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자유 내 자유주의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깔려있는 자유주의였어요 예를 들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살짝 부딪히고도 정정하게 사과를 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젠틀한 모습들 그 다음에 누가 옷을 어떻게 입고 누가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전혀 뭐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긴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잔재되어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들이 너무 팬 옷 입고 너무 딱딱 옷을 너무 야하게 그렇게 야하게 입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기도 하고 그걸 또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기도 한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그렇게 입으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감옥소에 가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 그 자체가 불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여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닙니다 일단 여자들은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자들 치마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릎 위에 어느 정도 몇 센치 더 올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패 있는 옷들도 어느 정도 노출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넘어섰다 많이 패였다 많이 야하다 그러게 되면 일단은 보이부 길 가는 군인들 보이부든 잡아 그 사람을 잡아서 대륙 들어가가지고 일단 가두죠 아 그냥 가둬요 네 가둬서 일단 사상이 잘못됐다고 사상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으로 지금 자원봉사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시키죠 그래서 청바지를 못 입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절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쨌든 미국하고 관련된 다 싫은 거예요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벗겨요 벗겨서 보내요 집으로 팬티 바람이든 상관없어요 길거리에서 벗겨요 네 그러니까 보이부에 끌고 들어와서 벗어 하고 바지 벗겨서 뺏고 가 이렇게 그리고 언제 와서 사상 교육 반응 아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한데 정말 김정은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세뇌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정보 요입이 안 돼 있고 보는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촌스러운 거 본인들도 아니까 네 한류를 통해서 봤잖아요 세련된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 헤어스타일이 참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김정은 그 본인이 아 왜 그런 머리 스타일이 아 일단은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의 그 모습을 많이 어 뿜어내기 위해서 아 왜냐면 김정은을 보면 나도 많이 닮은 거 같아요 김일성의 어떤 저기 젊었을 때 모습을 김일성이 그만큼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피 그 손자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런 거를 안 언니에게 해서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성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 이제처럼 그 김일성을 많이 못 따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한테 존경을 더 받고 그럼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노출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한 거고 그래서 그 자세가 다 박수 제스처들 이거 다 그거 다 김일성이거든요 와 그건 처음 듣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치밀해요 이 세뇌교육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치밀해요 그러면 그 김정은 머리스타 미국에서 딱 와서 그런 머리스타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보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볼 걸 그랬네요 되게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김정은 머리스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모르고 계시니까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아 이렇게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이러다가 3차 대전 내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은 지금 왜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정은 또한 이런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해왔듯이 네 김정은도 아마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또 연습해보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김정은은 순수히 아버지한테서 정권을 물려받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거죠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본인은 자기 정치하고 또 고무부까지 죽이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권력이랑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제가 12살인가 13살인가 그때 여자 두 명을 총살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게 그게 총이 이렇게 머리에 딱 박히자마자 이만한 주먹만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총 맞았는데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쭉 끌어져 있는데 둥띵에 두 발인 거 딱 박혔는데 그 저 원래 검은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전 그 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피가 이렇게 검은색이었구나 근데 가장 나빴던 점은 그 시체들을 이렇게 쌀가마니 없지 아세요 옛날 그 발레가 지금 막 밀어넣고 불리는 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땅바닥에 묻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헤드란테까지 보여주면서 하는 게 뭘까 하고 한국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라의 유지하려고 이렇게 공포심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꾸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하잖아요 자기네 핵이라도 있어야지 그나마 그 차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핵도 없으면 근데 핵이 있잖아 굳이 계속 실험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제대로 날아가는지는 봐야죠 네 불발이 될 확률도 높고 그런데 그 핵실험을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오염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북한에서는 환경문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이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뭐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 환경문제라는 것도 보면 한국 와서 느낀 건데 잘 사는 나라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논하지 못 사는 나라들이 환경문제 가지고 이슈를 논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도발의 가장 큰 그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건드리지 마 우리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외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외교를 나름 꽤 진해 스타일에 맞게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핵 도발 다 그런 이유로 다 쓰잖아요 쏘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북한은 핵을 쏠려고 지금 도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걸 요구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애가 술탄 들고 너 저기 내 요구하는 건 확 던져버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은 못 던지는 거죠 근데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안 하면 정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쳐들어갈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아직 강력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액션인 거 같아요 저는 그러므로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꺼리게 되고 그리고 약간 좀 한번 생각하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협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트럼프라는 사람을 들었을 때 북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땠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막무가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김정일보다 더하는 사람이구나 김정은 김정은 보다 왜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맞대응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김정은 보다 더하구나 김정은이 많이 당황하겠는데 이런 느낌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많이 온화한 편이었잖아요 뭐 북한이 뭐 예를 들면 너네 이러면 난 핵도발 할 거야 하게 되면 좀 달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쭉 해왔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강하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지금 북한의 상황들 항상 북한이 해오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뀐 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북한이 더 세게 네 그럼 미국도 더 세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이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가 되고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아무리 김정은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독재자고 그래도 그것까지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모든 게 다 통제가 되고 차단이 됐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너나 하나 죽자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까지 전화를 저렇게 폐쇄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 지금 한국인 사는 외국인들 다 나가라 이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게 이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방법이 이젠 더 이상 안 넘치는 거죠 그랬으니까 좀 더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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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정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외국이 여기 살든 말든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인도적인 장원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나가라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겠다 이거는 진정은 머리에서 그런 인도적이고 양심적인 말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계속 이제부터는 조금만 해도 진짜 뭘 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통령 같이 면담을 하고 굉장히 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북한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지금 거의 생존하는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것을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유입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게 된다면 북한에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압력이 들어가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좀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군사 전문가 군사 전문가 아니시지만 전쟁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둘 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예상 밖이에요 사실은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거의 확신하자시피 했던 사람인데 이번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그렇게 확률이 없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월 10월 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 6대살로 생각했거든요 6 전쟁 난다 해가지고 전철역 근처에서 배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미사일 안 쌌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서로 아 이러다가 진짜 누가 한쪽이 안 물론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계산을 하자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대통령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미국을 공격 못 할 거니까 저기 북한은 근데 계속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혼내 놓고 싶을 거 같아 한국이 어떻게 가든지 상관은 안 하고 뭐 한미동맹 그런 거에 있어도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우리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뭐 지켜줘야 되냐 뭐 그러면서 그걸 돈 내라고 이랬을 정도니까 그런 걸 막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더 세다고 해도 북한도 군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핵무기뿐이 아니라 약간 군사들 군인들 엄청 많은데 그 북한에서 그 북한 군인들을 보는 그런 시선은 어떤가요 뭐 군대 북한 군인들은 되게 불쌍하죠 되게 어린 나이 군대 가서 10년 동안 복무하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군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먹지를 못 해가지고 또 배급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들 이런 군인들 가지고 과연 얼마나 전쟁 전쟁 할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한국 와가지고 훈련을 더 많이 받고 그러면 군사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정신력은 정신력은 지금 있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청소라고 해봐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북한에서 제가 살 때는 북한은 그런 한국이 그냥 되게 평온에도 미국이 아무 일도 없고 평온에도 항상 자기네끼리 그런 전쟁을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계속 사람들을 이제 군사 훈련에 데려가고 민간인들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 용어로 반항공 훈련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실제로 났을 때 사이넬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빛을 못 보게 되는 모든 집이 커튼을 치고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냥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요 반항공 훈련이라는 것을 꽤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세 상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만약에 일단 학생들은 동굴이나 지하 같은 데서 숨게 하고 전역 같은 데는 불을 전혀 못 켜게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열다섯 열여섯 쯤 되면 실탄 훈련하러 일주일씩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떤 이런 사태 발생했을 때 그들도 총 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 훈련 같은 걸 실탄 훈련 같은 걸 일주일을 가요 그래서 수학생들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4학년 한국 나이로 이제 열여섯 살에서 일곱 살이 되면 40일 동안 학생들이 총을 매고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거든요 총 3방을 AK-47으로 정말 총을 7사 7탄 사격을 하고 오는데 훈련 강도나 이런 것들은 군인에 비해서 항상 떨어지겠지만 항상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죠 북한 사람들은 아마 전쟁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당시에도 그때 이렇게 길게 갈 바에는 한판 붙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살고 싶지 않고 전쟁이 나면 막 폭탄 떨어지고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건 그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내일 굶어졌던 오늘 전쟁 나서 죽던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럴 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꽝 터져가지고 뭐라도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모든 권리를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억압받고 진짜 저는 17살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나오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난 죽어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되봐 뭐가 됐든가 일어나봐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전쟁이 나도 북한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산으로라도 도망치면 민간인들이 도망치면 살 수 있을 텐데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나무가 없어요? 다 뗄까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가스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비행기나 이렇게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 죽이더라고요 폭탄 떨고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나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좀 민간인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미사일 수억이 시작한다면 그렇죠 많이 죽겠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을 원치 않는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노노드 저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행을 한다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겠죠 그걸 우리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 버튼 안으로는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전쟁이 안 나는 길은 어느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쟁이 안 날 방법으로는 북한에서 쿠데타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럼 군 내부에서 군 내부에서 터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 감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피해 오나 안 오나 그게 터져서 세정부가 꾸려진다면 오늘의 보내는 아시아 해서별이 아시아 나는 아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